진원 수행 도량 부산 연종학립이 사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9일 법당 이전과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영도구 동삼동에서 중구 중앙동으로 이전하면서 본존의 준재보살상을 모신 연종학림 주지 청명스님은 진원 수행을 중심으로 법회를 진행하고 명상으로 자신을 일깨우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회를 증명한 도성스님은 맑고 깨끗하다는 준재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도량에서 수행정진하는 준재보살이 되라고 설했습니다. 연종학림은 2014년 개원한 이래 경전공부 중심의 법회를 운영하다 2019년 주지 청명스님이 홍콩 원흉불학원에서 진원 밀교수행법을 전수받아 교학과 준재명상 수행을 전문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